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길로 읽는 동안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려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우리 파리님 들어오셨네요. 파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파리님 앞을 어떻게 읽어요? 규푹파리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파리님은 여기 처음이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가 있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기법 코너가 있습니다. 표현기법 코너에서는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 글을 통해서 표현기법들을 배워보고요. 그리고 글교정 코너에서는 보내온 글을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문학 코치가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조언을 해주는 코너가 바로 글교정 코너입니다. 그리고 명장 감상 코너에서는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파리님 자주 놀러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교정 코너 시간 중에 우리 인화님의 기억하니 예쁜 새야 이 작품을 같이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빛 향기 따라, 가을빛 향기 따라 그러면 3, 4조가 맞죠? 가을빛 향기 따라 이렇게 3, 4조. 그 다음에 초록색 멀어지고 그랬는데, 가을빛이라고 하는 계절이 이미 있는데, 초록색 멀어지고 너무 평이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평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상 다음에는 초상 하나 넣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초상 같은 거,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리움 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을빛 향기 따라 그리움 멀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구상이 나오면 초상이 하나 딱 이렇게 슬그머니 배치하도록. 전철력 높은 계단 어깨 위에 내려앉아 그랬는데. 전철력 높은 계단 어깨 위에 내려앉아. 어깨 위에 내려앉아. 사색. 사색 위에 내려앉은 게 좋지 않나요? 사색. 사색 칸은 사색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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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앉아. 뭐 이런 식으로. 사색도 초상이잖아요. 전철력 높은 계단은 구상이니까. 사색 초상 하나 살짝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한강변. 머물고 싶어 3, 5조죠. 3, 5조. 그 다음에 십어 가는 길목. 가는 길목 들렀나 들렀나. 그러면 3, 5, 4, 3이 되죠. 3, 5, 4, 3.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연을 봐봐요. 2연을 보면 파르르. 파르르. 떠는 심장. 3, 4죠. 그 다음에 손모아 품어줬지. 손모아 품어줬지. 3, 4, 3, 4. 그 다음에 여태 그리움은 아까 그리움 멀어지고 썼으니까 여태는 가정 보고품이라든가 보고품 찾아 헤맨 네 사랑 그랬는데 너, 네, 너, 너, 나 이런 단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잖아요. 이때는 뭐 첫사랑도 어때요?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의 체로워. 뭐 이런다든가. 첫사랑의 체로워. 보고품 찾아 헤맨 첫사랑의 체로워. 이런다든가. 한 2년. 한 2년. 한 2년. 날려. 날려 보내준 그러면 3, 5호가 독립이 안 되죠. 3, 5, 4, 3할 때 한 2년 날려 보내준 정든 마음 그러면 한 2년 날려 보내준 니은 관행사 전성음이 정든 다시 니은 관행사 전성음이 이게 나란히 배치되면 안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년 날려 보내준 정든 마음 운다네. 이러면 느듬이 매끄럽지 않죠. 참호가 독립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한 2년. 날려. 날려. 보내네. 날려. 보내네. 이렇게 독립되죠. 한 2년 날려. 보내네. 뭐다면서. 정든 마음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면 독립되죠. 독립되잖아요. 한 2년 날려 보내네. 그럼 3호가 독립되죠. 그리고 3호 4, 3. 4, 3자리에 정든 마음 울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의 숨결 닮은 가슴팍 열린다며 이랬는데 인간의 삶, 인간 이런 단어 되도록 쓰지 말아요. 인간, 삶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인간의 숨결 하지 말고 가령 고백의 숨결 이렇게 싹 돌아가요. 고백의 숨결 닮은 가슴팍 열린다면 그러면 3, 4, 3, 4가 되죠. 그 다음에 언젠가 언젠가 홀홀 홀홀나라 3, 4. 그 기억 그랬는데 그 기억 찾아올까? 그래도 되고 그 품만 찾아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언젠가 홀홀하라. 그 품만 찾아갈까?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먼 하늘 우러러보며 너의 모습 하지 말고 그대 모습 그리네 이렇게 그대 모습 그리네 이러면 완성이 되죠. 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년. 1년에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연도 어떤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년. 가을빛 향기 타라 3,4. 그리움 멀어지고 3,4. 전철력 높은 계단 3,4. 사색 위에 내려앉아 3,4. 한강변 머물고 싶어 3,5. 가는 길목 들렸나 4,3. 3,5,4,3. 자 1년은 리듬 통과 있죠? 파르르 떠는 심장 3,4. 손모아 품어줬지 3,4. 보급품 찾아 헤맨. 여기서 조금 걸렸네요. 보급품 찾아 헤맨. 3,4에서 독립하지 않고 찾아 헤맨. 첫사랑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매끄럽지 않죠? 보급품 찾아 헤맨. 보급품 찾아 헤맨. 찾아 헤맨. 찾아 헤맨. 그런 찾아 헤맨. 보급품 첫사랑 해처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품 찾아 헤맨. 첫사랑 해처로. 여기서 하여튼 감점이 이루어졌어요. 보급품 찾아 헤맨. 첫사랑 해처로. 뭐 3,4,3,4 흐름으로 가긴 했지만 약간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한 2년 날려보냈네. 3,5. 정든 마음 울면서 4,3. 1년 리듬 통과했죠? 자, 3년. 고백의 숨결 닮은. 이것도 마찬가지. 고백의 숨결 닮은. 그래 버리면 고백의 3. 숨결 닮은 4. 가슴팍 열린다면 3,4. 이렇게 읽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백의 숨결 5. 닮은 2. 가슴팍 3. 열린다면 4. 이렇게 읽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고백결 닮은. 닮고 닮은.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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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숨. 닮고 닮은. 가슴팍 열린다면. 고백.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쓰면 하여튼 매끄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 홀홀 나라. 3,4. 그 푸만 찾아갈까. 3,4. 먼 하늘 우러러보며. 3,5. 그대 모습 그리네. 4,3. 무난히 통과하긴 했습니다. 어디다가 제출하면 리듬에서 통과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서 약간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두 군데에 있었죠? 그러나 뭐 이 정도는 흠은 아닙니다. 자, 무난히 리듬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볼까요? 가을빛 향기. 향기는 향기는 후각인데 가을빛은 시각이잖아요. 입체제화 됐죠? 그 다음에 앞에는 구상인데 그리움 멀어지고 추상을 언급했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의 입체와 전철력 높은 계단. 이게 사색 위에 내려앉아요. 이미지로 그려졌죠? 한강변 머물고 싶어서 가는 길목 들렀나? 이렇게 했으니까 1년은 시적영상화 통과. 자, 2연. 파르르 떠는 심장이 있는데 요거를 손모아 품어줬다고 그려지죠? 보급품 다시 추상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찾아 헤맸다고 그런 첫사랑이 애처롭다고 추상과 구상을 잘 보물렸죠? 한 2년 날려보냈네. 정든 마음을 울면서. 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려보냈다고 했으니까. 또 정든 마음. 울면서. 정든 마음도 추상인데 울면서 구상으로 바꿔놨죠? 2연도 문안이 이미지 통과. 3년 고백의 숨결 담아요. 닮은 그런 가슴팍이 있는데 그게 만약 열린다면 언젠가 홀홀 날아서 그 품안을 찾아가고 싶다고. 지금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먼 하늘 우러러보면서 그대 모습 그린다고. 애틋한 어떤 사랑 고백을 에둘러서 잘 표현했고 제목을 또 기억하니 예쁜 새야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사랑 고백이 잘 표현되도록 도와줬죠? 어디다 응모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꼭 응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그냥 서랍에 넣어놓지만 말고 응모할 곳이 있으면 무조건 응모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억하니 예쁜 새야를 읽어드릴 테니까 20초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눈을 감아주세요. 기억하니 예쁜 새야 이인환 가을빛 향기 따라 그리움 멀어지고 전철력 높은 계단 사색 위에 내려앉아 한강변 머물고 싶어 가는 길목 들렀나 파르르 떠는 심장 손모아 품어줬지 보고픔 찾아 헤맨 첫사랑 애처로워 한 2년 날려보냈네 정든 마음 울면서 고백의 숨결 닮은 가슴팍 열린다면 언젠가 헐헐헐 날아 그 품만 찾아갈까 먼 하늘 우러러보며 그대 모습 그리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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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고, 누이고, 음악을 듣다 눈을 떴어요. 와, 순간 황홀함에 빠져요. 작은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며, 잔가지 사이로 호로록 호로록 심없이 오고 가요.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요? 마치 넋을 띄고 잃고, 노르스름, 갈색, 노르스름, 갈색, 노르스름, 갈색, 노르스름, 갈색잎은 바람타고, 갈색잎, 갈색잎 붙여도 되죠. 갈색잎은 바람타고, 춤추듯, 춤추듯, 춤추듯은 붙여요. 춤추는 듯은 띄고, 춤추는 듯, 니은 관행상 전성어미가 오면 띄어요. 그런데 춤추는 띄고 듯, 그런데 춤추듯은 관행상 전성어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춤추듯 이렇게, 곧잎처럼 떨어지고, 하늘로 수놓은, 수놓다는 한 단어, 수놓은 잎사귀도 포근한 이불처럼 살포시 감싸안겨요. 마치 천상같은 착각에 빠져요. 뉘엿뉘엿, 어스름이 피어오르고, 새들의 향연도 무르익는데, 어떡하죠? 그만 집으로 가야 띄고 해요. 포근한 발길로 배웅하던 커다란 포필러 나무는, 이제 내 마음, 내 띄고 마음 가득 환위로 차올라, 언제까지나 늘 함께 숨쉬다, 숨쉬다라는 단어니까, 숨쉬고 살아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시를 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시상의 흐름, 그림의 이미지, 낯설게 하기, 리듬,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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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풀방구리님의 작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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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다고 하고 있어 지금 진짜 그러고 있어 어 이상하게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그러네 참나 자 어떤 행복입니다 어떤 행복 아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냥 어떤 행복 이렇게 해도 되고 에 취해서 많이 아니 걸쳐 걸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목 목으로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 옷이 여기 단추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 이게 단추가 있으면 딱 이렇게 걸치면 되는데 이 옷은 이렇게 끼게 돼 있어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차라리 잊고 계시라고 에 지금 잊고 있어요 에 그랬더니 또 덥네 에 엄청 더 자 에 그래서 아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복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음 어떤 행복 이렇게 많이 하죠 시에서 에 자 갑니다 가던 길 멈췄어요 에 가던 길 가던 길 멈췄어요 멈췄어요 아 거기 에 거기 그곳에 그곳에 자리 깔고 자리 깔고 어 아 누였어요 늬은 이렇게 이었어요 누였어요 누였어요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가 1년 에 여기가 1년 에 가던 길 멈췄어요 거기 거기 그곳에 자리 깔고 아 몸 누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연은 음악을 듣다 눈을 떴어요 순간 황홀함에 빠져요 음악을 듣다 눈을 떴어요 고단한 몸 놓이고 몸 뉘었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어때요 순간 황홀함에 빠졌어요 이렇게 황홀함에 빠졌어요 작은 새들이 순간 황홀함에 빠졌어요 작은 새들이 아름답게 지적이며 잔가지 사이로 호로록 그런 방법이 있고 작은 새들이 잔가지 사이로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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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쉼없이 오고 가고 어쩜 이리 사랑스러울까요 그냥 시적 화자가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요 시적 화자가 나서서 독자에게 그냥 안내하지 말고 이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에는 독자의 몫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인은 시적 화자를 통해서 이미지의 그릇을 그려놓으면 독자는 그걸 잊고 아 참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게 시의 본령이다 시의 특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넋을 잃고 보고만 있어요 이것도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가량 노루스름한 갈색 잎들은 노루스름한 갈색 잎들은 무엇이냐면 바람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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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춤추듯 바람타고 갈색 잎들은 바람타고 바람타고 그 다음에 춤추듯 춤추듯 떨어지고 이렇게 꽃잎처럼 안 해도 갈색 잎이 있기 때문에 꽃잎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냥 갈색 잎들은 바람타라 바람타고 춤추듯 떨어지고 여기서 한 년을 마치고 그 다음 년은 하늘로 수놓은 잎사귀도 하늘로 수놓은 잎사귀도 포근한 이불처럼 살포시 감싸 안겨요 이랬는데 그냥 이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포근한 이불처럼 너무 너무 평이하지 않나요 마치 천상 같은 착각에 빠져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독자가 해야 될 일인데 실적 화자가 하고 있죠 그냥 니엇니엇으로 가는 게 않나요 니엇니엇 니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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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름이 피어오르고 어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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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에 되죠 어스름 피어오르고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쇠들의 쇠들의 향연 향연 향연도 무르익어요 이 정도 무르익어요 어떡하죠 그만 집으로 가야 돼 어떡하죠 그만 집으로 가야 해요 가야 해요 그 다음에 푸근한 발길로 배웅하던 커다란 퍼플러나무 이제 내 맘 가득 환희로 차올라 언제까지나 늘 함께 숨쉬고 살아요 이렇게 했네 포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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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로 포근한 포근한 발길로 배웅하던 배웅하던 커다란 커다란 퍼플러 퍼플러 퍼플러나무 안해도 퍼플러만 해도 되죠 퍼플러가 커다란 퍼플러가 이제 이제 환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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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가득 차올라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음 어떤 행복 그래가지고 어떤 행복 음 자 어떤 행복 1년 1년을 가던 길 멈췄어요 거기 그곳에 자리 깔고 몸 뉘었어요 얘가 1년 2년은 순간 황홀함에 빠졌어요 작은 새들이 잔가지 사이로 호로록 호로록 얘가 2년 3년은 노르스름한 갈색잎들은 바람타고 춤추도 떨어지고 그 다음 년은 뉘엿뉘엿 어스름 피어오르고 새들의 향연도 향연도 무르익어요 그 다음 년은 어떡하죠 그만 집으로 가야해요 마지막 년 포근한 발길로 배웅하던 커다란 퍼플러가 이제 환희로 가득 차올라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25초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초 눈을 감아주세요 어떤 행복 불빵구리 가던 길 멈췄어요 거기 그곳에 자리 깔고 몸 뉘었어요 순간 황홀함에 빠졌어요 작은 새들이 잔가지 사이로 호르록 호르록 노르스름한 갈색잎들은 바람타고 춤추듯 떨어지고 니엇니엇 어스름 피어오르고 새들의 향연도 무르익어요 어떡하죠 그만 집으로 가야 해요 포근한 발길로 배웅하던 커다란 퍼플러가 이제 환위로 가득 차올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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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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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낭마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 코너입니다 자 인화님의 작품 불방구리 작품을 했구요 다음에는 김부배님의 오늘도 라는 작품인데 채팅창에 계시면 김부배님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세웅보다님, 그 다음에 4237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부배님 계시나요? 네, 계시네요. 김부배님의 오늘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자, 오늘또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있네요. 자, 오늘또라는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안보이나요? 안보이면 올릴까요? 지어보라. 마지막. 여린 미소 지어보라. 여기가 마지막인데 오늘은 3,4,3,4,3,4,3,4. 오늘은 시조가 아니네요? 네, 시조가 아닙니다. 네, 시조가 아니군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찬란한, 찬란한, 찬란한이죠? 찬란한, 찬란한 황금빛은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날에 띄고 펴고, 날에, 날에, 날에 펴고, 오늘이 돌아보다, 돌아보라, 돌아보다, 돌아보다는 단어죠? 열정의 옷, 몸에 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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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띄고 싶다, 보고, 띄고 싶다,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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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설릭은 가슴 한쪽, 한쪽, 한쪽을 붙여서 사용이 되죠? 꽃향기, 꽃향기 붙여주고, 꽃향기 속에 던져보라 그 다음에, 수없이 보고, 또 띄고 봐도, 금세, 새는 의외이죠? 금세 보고, 목 터지게 불러보라 쪽빛 돋은 하늘에 마음을 풀어놓고, 여린 미소 지어보라 물음표를 했는데, 물음표는 할 필요 없죠? 자, 우리 작은 미소님 오셨네? 작은 미소님, 어서 오세요 자, 이 김부배 시인의 오늘또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시상의 흐름, 이미지, 낯설게 하기, 리듬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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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낭마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 코너 인화님의 작품에 이어서 풀판고리님 그 다음에 세번째 김부배 시인의 오늘또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왜 제가 웃었냐면 드디어 목으로 낀 옷 말고 걸치는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예 아우 더워스 아 그 있잖아 그 털 그 옷 속에 그 뭐 있죠 그 빤닥거리는 그 바람이 안 들어가는 그 천 옷감 그걸 덧댄 그 털옷 있잖아요 엄청 덥네 그거 어 그거를 그냥 그 한겨울에 한방 눈 눈보라 칠 때 입어도 따뜻한 옷이거든 근데 아까 그걸 입었더니 엄청 덥네 에 자 이제 걸치는 옷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12월 5일 낭마대통장 박덕은 미술관 개관식 때 오후 2시 그러니까 12월 5일 오후 2시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 오면 제가 이때까지 선보이지 않는 그 요리를 선보일까 합니다 예 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어 맛볼 수 없는 그런 요리 요리를 이번에 선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마 이 요리를 못보면 아마 67년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꼭 오셔서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가족이랑 같이 오시면 돼 가족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예 음 음 남편도 애들도 맛보게 해주시면 아마 아 행복이 넘치리라고 봅니다 예 예 이 이 독특한 낭마대통장의 요리를 맛보보지 못하면 67년간 후회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예 예 자 우리 오늘 또 음 오늘 또 근데 이 갈아입은 갈아입은 이 옷은 아 이게 잘 헹궈지지 않았나 세제 냄새가 나네 응 세제 냄새가 세제가 완전히 쪽 빠진 다음에 말려야 되는데 그냥 말렸더니 약간 세제 냄새가 나네요 음 자 우리 김부배님의 원본 예 오늘 또 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찬란한 황금빛 날에 펴고 온누리 돌아보라 이랬는데 네 자 찬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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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빛까지 할 필요 있나요 예 찬란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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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날에 펴고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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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라 예 돌아보라 야 그 다음에 열정에 열정에 엇정에 옷 열정에 옷 열정에 엇정에 엇 엇정에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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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반복 두 번 할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외쳐보라. 이렇게 외쳐보라. 그 다음에 설릭은 가슴 한쪽. 한쪽은 수 개념으로 할 때는 띄고 그냥 가슴 한쪽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쪽. 가슴 한쪽. 꽃안기 속에 던져보라 그랬는데. 설릭은 가슴 한쪽. 짙푸른 꽃안기 속에 던져보라 할까? 짙푸른? 짙은? 짙푸른? 짙푸른? 짙푸른 뭐 할까? 짙푸른 향기 속에 꽃향 속에 이렇게 해도 돼. 던져보라. 이렇게 수없이 수없이 보고 또 봐도 봐도 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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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목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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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불러보라. 이렇게. 목터지게. 불러보라. 이렇게. 목터지게. 불러보라. 그 다음에 쪽빛. 쪽빛. 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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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하늘에. 마음 풀어놓고. 마음을 풀어놓고. 마음 풀어. 맘 풀어. 맘 풀어놓고. 마음 풀어놓고. 그냥 마음 풀어 풀어놓고 하지 말고 마음 풀어 여린 여린 미소 미소 지어보라 지어보라 근데 여린 미소가 좀 그렇다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쪽빛 떠든 하늘에 마음 서로 시 풀어 마음 서로 시 풀어 서로 시 서로 시 서로 시 서로 시 마음 풀어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린 미소가 좀 약한 것 여린 미소 여린 미소 말고 쪽빛 떠든 하늘에 서로 시 마음 풀어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린 미소 그냥 미소 지어보라 그냥 해버릴까 미소 치어보라 여린 미소 오지 말고 그 다음에 여린 미소 이 такой 여린 미소 여린 미소 여름rement 여름 enterprises 12년은 찬란한 날에 펴고 오늘이 돌아보라. 그 다음에 2년은 열정의 옷 온몸에 두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외쳐보라. 그 다음에 3년은 설리근 가슴 안쪽 지푸른 꼬댕 속에 던져보라. 그 다음에 수없이 보고 또 봐도 금세 보고 싶어. 목 터지게 불러보라. 이렇게. 목 터지게 불러보라. 그 다음에 쪽빛 도둔 하늘에 서로 옷이 마음 풀어 미소 치어보라. 이렇게. 미소 치어보라. 가능하죠? 제가 이거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 20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갑니다. 오늘 또 김포배. 찬란한 날에 펴고 온누리 돌아보라. 열정의 옷 온몸에 두르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외쳐보라. 설리근 가슴 안쪽 지푸른 꽃향 속에 던져보라. 수없이 보고 또 봐도 금세 보고 싶어 목 터지게 불러보라. 쪽빛 도둔 하늘에 서로 옷이 마음 풀어 미소 치어보라. 터라. 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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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님의 작품 פır파구린undos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을 했고요. 이번에는 세웅보다님의 마흔일곱번째 교정의 작품 강가에서 라는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일곱번이니까 이제 23번만 더 하면 우리 이영희 시집이 세상에 나오는 엄청난 기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 낭만 대통령의 그림은 낭만 대통령의 박덕은 미술관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도로가 있고 도로 끝에는 저수지가 보여요. 그리고 저수지 너머에 작은 언덕 큰 산이 또 앞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곡성 땅이 말이죠. 곡성 땅이 참 산세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큰 산 작은 산 언덕 구릉 다 있어요. 저수지까지 이렇게 저수지 물까지 있으니까 꼭 바다같아 바다.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이 미술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아름다운 요리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오고 싶죠? 안 오시고 안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죠? 우리 꿈과 백님이 아마 올 것 같아.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핑크마마님은 그날 일찍 오신다고 했으니까 핑크마마님 미녀, 이 막내 출신의 미녀 시인 핑크마마님을 보고 싶으면 그날 오시면 됩니다. 우리 파리님도 그날 오세요. 파리님도 그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매번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전체 산세, 그러니까 강원도는 좀 산이 높고 그리고 다른 곳은 조금 뭐랄까 좀 밋밋하다랄까? 근데 곡성은 크고 작은 넘낮이가 아주 조화로워요. 조화롭고 그리고 오염이 안 돼 있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지역이 아마 곡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중에서도 곡성의 중앙이래요. 이곳이 곡성의 한 중앙에 해당된대요. 그곳에 산세 아름다운 곳에 딱 미술관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교수님이 큰 기대를 하게 하는 듯. 아니 진짜야. 나는 곡성에서 핑크마마의 미모를 못 봤어. 정말 다른 지역의 많은 분들은 곡성의 미모를 아시려면 핑크마마를 만나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푸르노스님의 미녀를 대표하고 있고 곡성은 핑크마마가 대변하고 있고 저쪽 충청도는 내빈유고님이 대변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김부배님이 대변하고 있고 광주는 초보검님이 미녀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쪽 대구 울산 쪽은 세용보다님이 미녀의 대변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풀방구리님이 맡고 있고요. 대구 어디죠? 거가 어디죠? 울산인가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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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꿈고맥님이 대변하고 있고 경기 서울은 이인화님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백제권은 아정님. 백제권은 아정님. 오로라님은 통일신라? 통일신라. 어쨌든 곡성의 아름다운 산세가 내려다 보이는 이 미술관에 놀러를 안오면 그리고 핑크마마의 미모를 못보면 67년간 후회할 거다. 그리고 한 번도 구경을 못했던 지금까지 요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요리를 이번에 선보이는 이 낭만 대통령의 이 요리를 맛보지 못하면 아마 67년간 후회할 거다. 이런 애감이 듭니다. 자, 우리 이영희, 이영희님의 강가에서 강가에서 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아. 다 안올라왔습니까? 그럼 여기를 좀 올려볼까요? 노울탄은 노울탄은 붉은 입술 여기까지 올리면 다 올라옵니까? 자, 밑에가 물빛 수채화 그린다가 마무리인데 여기를 올리면 다 올라오죠. 핸드폰이 자꾸 꺼진 통에 이거 도중에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우리 이영희님의 강가에서 이영희 할 때 성하고 이름을 붙이기로 89년 3월부터 했으니까 붙이세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볼까요? 노울탄은 붉은 입술 첫사랑 강변에 서서 에둘러 감도는 에둘러 에둘러하고 두 칸을 떼어놨어요. 에둘러 감도는 부서지는 낙조에 멱이라도 감으려나 억새풀 하늘 거리며 거리며 한 마리 붙여주고 제 모습 비춰보며 하얗게 야이요 뛰고 가고 그 다음에 하늘 달 내려앉아 서로시 빠져들어 별빛 가슴 반짝이며 물빛 고온 수차그레인 오늘은 속 없네? 야, 신기하다. 세웅 부다님이 드디어 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를 완성했어요. 보통 한 시에 시가 속이 세 번 이상 나오는데 오늘은 속이 안 보이네? 속이 없어, 속이. 속이 없이 썼었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리듬, 이미지, 시적 형상화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속을 뺐대요.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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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ativие tantuy 추천 안하신 분들은 추천 눌러주시고 자정이 되면 추천 눌러주시면 됩니다. 강가에서 노을 타는 붉은 입술 노을 타는 붉은 입술 이게 또 줄어져 버렸어 줄어져 버렸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어쩔 때는 글씨가 조그만 해제버려요 조그만 해제버려요 자 강가에서 강가에서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이 되면 추천하고 갈까요 추천 준비하셔야겠어요 푸르노스님 자정 스탠바이 빨리 오셨네 핑크마마 김부배 오로라 세형보다 푸르노스님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르노스님 되어있고 자금미수님 되어있네 감사합니다 오류가 나서 추천이 안된다고 그거는 오류가 난게 아니고 한꺼번에 누르니까 그런다네요 한꺼번에 누르면 안되고 조금 1,2초 간격을 두고 누르셔야 된대요 누가 결석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몰라서 누가 누가 자 오류가 난 거는 왜 나냐면 한꺼번에 추천을 누를 때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세형보다님의 강가예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년 노을 타는 붉은 입술 그랬는데 노을 할 때 붉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시 있던가요 모든 글에는 그런 게 나오죠